내가 엄청난 설정을 찾았어 아니 이게 찍는 거 밝기 따라서 프레임이 바뀌더라고 지 알아서 근데 그걸 끄는 게 있었어 설정이 왜 주문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럼 애초에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안녕하세요 뭐 안녕? 어? 아니 어제 왜 안 깨웠었는데? 어? 안 깨웠어 아 네가 깨울만하게 자던가 아 그래? 어 심하게 피곤하게 잤나? 어? 야 엎드려가지고 어 calculating 아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자니까 바로 누워가지고 어? 어지간히 버리기 싫었나 봐 버리기 싫었나 봐요? 네가 밥을 쳐 늦게 먹으니까 Gra Gran 다 먹고 핸드팡했는데 아직도 밥 이제 뜯고 있으니까 열자맞아보이냐 아 안되겠다 하고 나도 누워 있었는데 누워가지고 아 3분만에 바로 어 어 완전 꿀 숙면한 거 아니야? 지금 몇시간 잖 Girl assault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느껴져 막 4시만까지 조심해 전망주시 전망주시 오늘 서울까지 운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민타님 운전 실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고요?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신가? 워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하세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서울 무섭다 왜 서울 운전 아 맞겠는데 네가 하세요 그래 양옆에 이제 차포 옆에 차 오는 거 안 오는 거 내가 다 봐줘야 돼 저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죠?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홀들 갑자기 모르겠어요 아 그래 있으니까 안돼 오우우우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지도 일본어는 뭐해? 치즈 치즈라고 그럴걸? 그럼 치즈는 일본어로 뭔데 치즈 지도는 뭐라고? 치즈 아 나도 몰래 정학관지 몰라 어 영화는? 아니 아니 말해서 해줘 내가 할까요 아 호 예 아이돌은 뭐 자막으로 선택해 자막 그럼 어디 가는데? Что hear? Что hear? 78로 간다. 아 잠깐만, 이 말고. 하나 앞에. 아 잊지 잠깐만.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저게 제주도에서 보인다는 그 미트 탑 아닙니까? 사우론에는, 사우론에는. 시자계탑, 시자계탑. 이게 무슨 말이니까? 시자계섬의,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시자계탑이 있거든요. 어디 나오는 건데? 야승. 젤다, 야승의숨결 OST 한 번 불러주w0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첫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러쿠산 비이루야? 비이루는 맥주고, 비이루는. 그럼 맥주 빌딩은 비이루비이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치즈가 뭐? 치즈 뭐? 지도가 치즈. 치즈, 맥주, 빌딩, 지도는 그러면? 치즈, 비이루, 비이루, 치즈. 나 몰라. 정확하지 않아. 언제 가는데? 이제 폰에 일시정지 버튼이 생겼다. 우와, 완전 혁신이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 피처폰에도 있던 기능인데. 나 삐칭하네 애플? 다 하던 거 쳐 안 해주다가 나중에 쳐 넣어놓고 이번에 저희 정말 놀라운 버튼을 넣었습니다. 캡처 버튼. 오, 데엄. 못생겼다, 차. 아, 이거를 치우고 더 넣기 좀 안 돼. 이거는 뭔 일이죠, 이거는? 아, 10월인데 왜 날씨가? 아, 오늘이 햇빛이 미쳤네. 괜찮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다 썼어, 오늘. 1시간 반 언제돼서 찍으라고 했고. 이거 뭐 있네? 써 그냥? 써 그냥. 아, 이거 벌써 줬나? 프리클보다. 불법 노점 저기 해가지고 지금. 어. 이깔이 빌려준 사람이 하나 없네. 아, 그게 다 불법이었어? 그게 다 불법 아니야? 아, 지금 틀리나서. 저 자리가 불법 노점이었어. 우와, 저거 뭐냐? 저거 예쁘네. 초점이 있어. 뭐, 뭐. 우리 해도 돼? 아, 안 되지. 왜 안 돼? 너도 해도 되겠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넌 나보다 좀 가볍잖아. 얼마 차이 난다고? 내가 하면 저거 끊어질 수 있어. 진짜 아무도 없네? 텐트 너 자기가 갖고 온 것 같아, 이거. 합법으로 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난 지금? 이거 얼마라고? 먹자? 이게 그... 아, 야, 이거 저거 진짜 놀라운데? 방금 했단 말이야. 왜, 나 영상 찍으니까 다시 설명이야? 설명하라고 킨 거 아니야? 왜, 키니까 다시 똑같은 멘탈을 다시. 알아야, 너 그냥 찍으면 재미없다. 아니, 내가 자막 달면 되잖아. 왜 그걸 만들어요, 자꾸. 소리 꺼, 그럼. 멘탈이야. 아, 저거 제트 스킬 아닌데? 너무 멋진 맘이 펼쳐지고 있어. 내 습관 속에서 네가 내 곁에 이 꼴의 눈이 이제 그 물을 하소 아프지만 나는 말도 늘대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도 바로 알았지 그 전의 사건들을 지나치고서 지금 나로 서 있는 순간 어젠 너는 나를 버렸어 나는 너무 건강하지 못하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거 왜? 나 이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 뭐 어쩌라고? 왜 이렇게 넣고 찍으려고 했지, 나는. 우와, 저리 미쳤는데 저거. 디딩의 햇빛. 어어어, 눈뽕. 아, 눈뽕이 아니고 감성이. 어어어, 레이 트레이싱 미쳤고. 이거 컴퓨터 아니고 실제 세상. 아, 여기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기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우와, 사람들이. 컷더라고, 우와, 씨. 딱 가서 차 빼고 나가서 용산 아이파크 몰 가서 닌텐도 스토어. 닌텐도 스토어 가고. 지금, 제가 다 징의 투영 나왔기 때문에 그거 테마로 화가 났을 거 같은데. 아, 진짜? 뭐, 뭔데 사람들이 다 여기를 찍고 있지? 아, 그냥 예뻐서 찍고 있는 거구나. 아, 사람을 줘. 그래서 사람 너무 안 뜨겁지? 이 사람 진짜 안 돼. 야, 모자이크 힘들겠는데? 모자이크? 화면을 모자이크를 시켜봐요. 전체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걸고 마스크로 내 얼굴만 뚫으면 돼. 이거 왜 오는지 안 돼? 뭔데 이게? 내일 불꽃축제 때 사람 개 몰려가지고 데이터 안 터질까봐. 아, 와이파이가 데이터를 뚫는 거야, 누누? 와, 데이터 차가 없어. 와이파이인지 데이터인지 아무튼 그거 뚫는 거 없어. 끊기만 하면 5G 금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얘네 5G를 해놓고 진짜 5G 안 해주잖아. 우리는 앞에. 그래갖고 돈은 돈들어. 다 받쳐 놓고. 대리집에서 하면 5G밖에 못 하게 하고. 5G 지금 요금제 다 개 작은 거나 개 많은 거밖에 안 해가지고 오히려 5G가 경제적이 만들고. 5G 보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냥.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1층 빨라. 5G 안 가도 돼. 근데 얘네가 5G로 5G 시켰잖아, 다. 우와, 혁신이에요. 영화가 1초만에. 이거 뭐야? 버그 났다. 버그 났다. 창클 로딩이 안 되는데, 나. 근데 우리 여기로 가. 여기 어딘데? 나 네 따라가고 있는데? 나 너 따라가고 있는데. 옆에 구경할래? 나 저거 아예 할 줄 모르겠네. 저거? 저거. 진짜? 돌 던지고. 아, 돌도 던지어야 돼? 응. 땅땅땅땅땅. 웃지 마세요. 알려달라며. 알려달라 했잖아, 지금. 알려달라 했잖니. 가자, 가자. 소파, 소파에 알려달라 했잖니. 가자, 가자. 무서워, 무서워. 다음에 앰프 갖고 오자. 왜? 욕심이 생겨서야? 아니 이렇게 개고생각하면 저 정도 억울은 나 받아야겠어. 하핰. 너무 힘들어. 용산 여기서 뭐냐? 한 30분, 40분 걸리잖아. 응?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슈블이네? 과일 주차장이랑 별 주차장인데 어디로 갈래? 뭐, 얼마야 우리? 4,400원. 괜찮네. 아, 경찰아 방값 할인 됐어요. 아, 씨. 뭐, 하하. 인천. 하하하. 방해 효과는 뭐예요? 이거 소프트웨어 브이로그 다 보면 이제 사사가 쌓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텐데. 네. 인천. 인천. 원효대기야 이거? 응.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다리 위에서 다리가 안 보인다. 에펠탑.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맨날 에펠탑 가서 밥 먹어가지고. 우리 종합원님. 손님은 근데 왜 에펠탑을 싫어하시는데? 에펠탑으로 오시나요? 나만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여기밖에 없구나. 어, 다리 달리니까 좋다. 아, 다리 달리니까 좋다. 4.5척이 뭔 말이야? 보금자리인데? 보금자리가 아니고? 뭔 소리? 보금자리. 이게 뭐야? 밥 먹자? 밥? 밥 먹자? 우리 밥 첫이 산거만 봐봐. 아니 우리 점심에도 지금 3만원 쓰고. 저녁도 비싸만 먹어야 돼? 내가 안 온 길이 아닌데? 에? 몇 번 와왔다며요. 이거 뭔데? 말했잖아. 여기 미루라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다고. 요구라서요. 야, 맵이 있네. 아, 맵이 있네. 아, 맵이 있네. 지도본다니까 왜 올라가요? 사람한테 찌스 내렸잖아, 지금. 여기에 먹을 게 많아. 어? 얘 아닌가? 빵! 야, 똑 닮아. 야, 똑같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 그게 아니야? 나중에 ㅋㅋㅋ 흠. 얘네 뭐야, 갑자기? 귀여운 여자애들 뭐니? 뭔데? 이거 어디 나오는 건데? 몰라요. 아, 그래? 니 왜 몰라? ㅋㅋㅋㅋ 나 그렇게 많이 안 봐. 아, 그래? 내가 맞춰볼게. 아, 이름이 다 써져있네. 우와. 이거 안 멋있어? 멋있어.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르크 700. 저를 본 순간 눈을 안아버렸어 피하는 거 아닐까? 나 여기야? 근데 너무 멋없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개화가 안 통해서 개화가 안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없어요 보자 닌텐도 밴들은 뭐 얼마나 어?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거 예쁘다고? 이거 안 예뻐? 넌 이게 디자인이야? 뒤에 보면 이거 그 비밀 있어 위에다시 지하 가면은 얘가 포이 먹는 느낌 FC25 나 썸썸 편의점 사줘 이거 사달라고요? 이거 사달라고? 아니 안 사달라고 슈퍼버려 파티 잼버린 당결받났어 왜 제일 넣었거든? 죽는 줄이야 얘네 인기 있다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기가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인기인데? 이거 봐주세요 이거 인형이나 무구리를 넣을 수 있는 것이다 호우 뭔데 이게? 스프레든 폭탄 뭔데 이게? 알키 드러메어 던져야 돼 이게 3배는 커야 된다고 이거보다?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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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배는 더 커져야 돼 뭘 꾸며놨어 여기를? 여기 지나가면 이제 꿈의 나라로 가는 거야? 응 아 진짜? 배고픈 애벌레 알아 뭔데 거기? 배고픈 애벌레 몰라? 몰라 아는 사람이 없나? 진짜 동화책 몰라? 닌텐도에 나와?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중그룹도 중그룹도 똑같이 근데? 응 우와 지금 원피스 뭐 하나보다 우와 야 여긴 크게 하네 뭐든 간에 얘가 맨날 팝업 막 이런 거에 전시한테도 저게 청항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즌 오프닝 다시 리메이크해서 아 아 한국을 많이 버렸어 여기 원래 중간에 개 큰 테이블 있거든요 그 진짜 게임하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사람들이 뽑고 남은 거 다 버린 뭔 소리예요? 저기 카드산이 위만큼 쌓여있어 어? 워 쉣 야 천국이다 천국 우와 여여여여 오 여여여여여 저 미스테리오 저 저 아 필수 마이드모랄러스 저 스킨 중에 있잖아 어 나 얼굴 저 펴지는 거 아니 저 맨은 좀 뒤에 고양이 달려있는 거 맞아 알아 나도 했어 나도 했어 너 필수도 해? 나도 필수 해요 너 닌텐도 맨 아니었어?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꼬루 알았다 슬퍼센츄리온 너 왜 이거 맨 마지막 슈트 와우 오우 야 진짜 멋있다 이거 킹즈마벨 베놈 캡틴 아메리카 이거 봐 뭐야 야 너물 열받은 타노스 하크리스템 오우 하크리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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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닛놈이다 미린놈 오 미스 미린놈 와우 와우 야 얘가 말이 안 되는데 아 que uche 딱 뒷면이 받고 싶은데 오우 오 want 다섯 아미라 shot 온 와우 와우 오봄 오 와우 야 스윙덕수 진짜 징그렀다 너무 사람 같은데? 실비에 마동설크네 진짜 마동설크네 귀여워 이거 어깨도 있다 여기도 옷장 입을 때 샘을 수는 있었으면 안 무서워 카메라 왜케 줘? 좋다 카메라 막 덮고 나 안 피곤해 난 피곤한데 이따가 또 한 시간만 운전해야되잖아 내가 운전해줘? 응 왜 날 못 믿지? 최근에 한 적이 없잖아 덕후로 말고 어 가상세계 말고 나 플스로밖에 안해봤어 우와 비싸다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인마 우와 시계극장판 재개봉 아 이게 초명장면이란 말이야 이거 이제 집가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와 근데 누가 봐도 명장면인데 빌딩에 폭탄있어 근데 얘가 왜 다 스포일러 하고 그래요 아 이게 왜 개공 다시 했지? 말자 아 재개봉 작품이야? 아 재개봉 재개봉 뭐야 이거 2024년에 이 화질이 맞아? 뭐야 이거 얘는 되게 신경써서 꾸며놓는가 아니 왜 서울사람들만 이렇게 멋있게 이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이 차이가 난다니까 예전에 마리오 왜 서울만 이렇게 해줘? 왜 서울만 이렇게 해줘? 여기 문부 밖에 개쓴 거 하나 있어 어 그니까 왜 그런 거 서울에만 해주냐고 그니까 왜 천안 안 해주냐고 천안은 거의 서울이잖아 영화 보고 올게 어 여기야? 감상이 어때요? 감상이 어때요? 지질 거 같아 사람들 다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야 완전 초하필 됐다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예쁘기도 너무 예쁘면서 맞아 감정적으로도 엄청 채워주면서 유머도 유머대로 챙겨주면서 맞아 어디로 가야지 나 너 따라가고 이제 나 너 따라가고 이제 거치다가 재밌어 다가 재밌다고? 응 저거 재밌지 너 안 봤잖아 나 안 봤어 야 안 봐도 재밌는 거 딱 보일 거 같아 야 딱 보일 거 같아 비야 아니야? 비야? 비야 아니야? 야 보치더라구 완전 재밌죠 그냥 아이 너무 그 킹조 킹조 파크에 있는 거 버스 전용이랑 좌회전이랑 직진이 따로 있어 재밌다 어어 제로백 테스트 제로백 테스트 오아아아아아 야 오시까지 올렸어? 그 초등학교 재능인수처럼 100m 달리기 힘들으니까 50m 달리기처럼 다리 왜 이렇게 간지럽지 다리 그거야 하는 자꾸 초록불이야 짜증나게 본발이 그만해 어어? 괜찮아? 어 뭐야 어 뭐야 오늘 저녁만 나 전아가래